호박지랑 골반이 너무 아파서 내원하게 됐어요. 덜이고 찌릿찌릿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아팠어요. 심하게 아픈 지는 한 3주 됐고요. 원래 그 전부터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뭐 침도 맞고 무슨 주사도 맞고 이런 거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찼다 찼다가 밑으로 보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. 고주파 수액 감았음이랑 뇌식이 형은 신경 성형술 받았습니다. 성증이 확실해. 처음에 고주파 수액 감았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고요. 신경 성형술을 할 때는 간간히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팠던 것도 있고 안 아팠던 것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요. 술면마취라고. 네. 환자분의 시술 전 증상이나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왼쪽 골반하고 허벅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통증도 심하시고 절임 증상도 되게 심하셨어요.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한 3, 4개월 전부터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가요. 이제 원래 처음에는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물리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침도 맞고 하셨는데 증상 호전이 없으시고 계속 아프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어요. 그래서 환자분이 증상이 생긴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L45S1이라고 보이는 자 이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분절을 보여주는 건데요. 자 이렇게 딱 분절 따라서 내려오는 것처럼 되게 아파하셨어요. 이렇게 그 왼쪽으로 해서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허벅지 뒤쪽하고 옆쪽 부위도 이제 아파하셨고 이게 좀 통증이 좀 많이 심하시고 사실 처음에 이제 뵀을 때는 뭐 잘 걷는 거를 똑바로 좀 걷지 못하시고 약간 좀 절뚝거리는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MRI를 찍은 걸 한번 보니까요. 찍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밀려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뒤쪽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좀 많이 누르고 자극을 하고 있었어요. 자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뭐 나이가 많은 게 아니시거든요. 이제 30대 후반이시고 아직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통증도 너무 심하고 이제 디스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술을 제가 해드린 거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해가지고 디스크를 좀 쪼그라뜨렸어요. 이 고주파 시술을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밀려 나온 쪽으로 해서 이 고주파라고 하는 인쇄에 안전한 열을 가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들어갈 때 뭐 디스크 전체적으로 이렇게 태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음 아까 이제 MRI 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렇게 딱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는 심한 부위 쪽으로 이 고주파 열이 나오는 장비가 들어가서 디스크를 이제 태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디스크를 잘 태우고 그 다음에 저렇게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으면 실제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심해요.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신경 사용술을 시행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환자분은 좀 통증도 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밀려 나온 것도 심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요.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보니까 염증이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신경이 되고 신경 위에 보이는 빨간 게 이제 그 혈관들이 이제 부어있는 건데요. 이 신경의 붓기나 부종이 이 빨간 것들이 원래 이제 건강한 신경은 약간 분홍색으로 이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칙칙한 어두운 색깔에 보이는 게 신경 주변에 좀 많이 부어있고 자극을 좀 많이 받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. 영상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하얗게 약간 거품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찌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 실제로 이제 디스크가 깨끗하게 딱 동그랗게 딱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런 찌꺼기 같은 보유물이 차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건드리다 보니까 통증이 되게 심하고 이제 내가 움직일 때 자세 따라서 조금 많이 자극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또 많이 아프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부어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이제 통증이 생기고 하셨던 거고 환자분 같은 경우 이렇게 신경성형수의 진행을 할 때는요. 수면마취를 해가지고 뭐 아주 편안하게 이제 시술이 잘 끝났고요. 원래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 제가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하면 뭐 가급적 권유 드리는 게 2박 3일 입원을 안내 드리거든요.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또 빨리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스케줄 이상 2박을 입원하는 건 너무 힘들다. 그러면 1박 2일만 해도 이렇게 시술을 끝내고 퇴원하기도 하고요.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제 좀 증상이 많이 호전해 보이셔 가지고 이제 1박만 하루만 주무시고 그리고 퇴원하시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증상도 좀 많이 회복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케이스처럼요. 나이가 젊으셔도 이 통증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환자분처럼 디스크가 많이 터져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게 어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저리고 다리 쪽만 통증이 있어요. 이러면 뭐 골반이나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. 물론 뭐 골반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다리 쪽으로 저리고 아픈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나 다리 쪽만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허리 쪽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시면 꼭 한 번쯤은 MRI를 한번 허리 쪽을 찍어보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. 자 이게 되게 의외의 경우로 이 항문 주변 있잖아요. 항문 주변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쪽 이쪽이 아픈 것도 그 원인이 허리가 이제 신경이 늘려 있으면 항문 주변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쪽이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이제 통증이 계속 낫지 않고 지속이 된다. 그리고 뭔가 계속 아픈 게 회복이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또 허리 쪽을 검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